아, 너네 계속 고치면 이러다가 깜빡에서 쭉 섞는 수가 있다, 어? 잠깐 생각이 난 건데, 그러니까 세게 이렇게 계속 가다가 너네 깜빡에 섞는 수가 있다는데, 야, 죄송해요, 파티, 야, 야, 이게 나을까요? 다 됐다. 다 됐다. 아, 네. 다시 들어오세요. 오케이, 다시 들어오시겠습니다. 네. 다시 들어오시겠습니다. 아이고, 진짜. 야, 끝나요? 빨리 가요- 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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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르신이 여기 있습니다. 어, 어디세요? 오시래요. 제가 죽을 거 같은데. 자, 6km는. 자, 6km. 자, 6km. 자, 6km. 어, 뭐? 자, 6km. 지금 동영상이에요? 네. 감독님, 한 번 더 하죠. 이런 거. 아닙니다, 감독님. 저 괜찮습니다. 좋은 드라마를 위해서는 한 번 더 합시다. 맥팀은 어디 있죠? 여기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, 고생했어, 고생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아이고, 뭐. 도와줄 수도 있지, 뭐, 또 그래. 어, 지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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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다쳤구만. 이거 어떻게 할 거야. 다치지나 말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. 걔는 갈비뼈 3개 나갔어요. 내가 아주. 저도 아파요. 점, 손, 손, 손. 왜 계속 사랑해요. 메이킹. 찍었어요? 이런 사이에요. 프로부터 다시 가서 내 마이브를 구하면. 사람이 왜 이렇게 무모합니까? 더 큰일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. 나한테 연락이라도 했었어야죠. 아, 미안해요. 아, 근데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. 아,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? 어, 지는 여기, 여기 다 다쳤구만. 아프죠? 하으. 하으. 괜찮습니까? 아, 나는 아파요. 하아, 진짜... 가요, 얼른. 고맙습니다.